안녕하십니까 엑소학TV입니다.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일본에 계시는 교민분들과 유학생분들은 정말 지진 뉴스, 일본 뉴스는 현재는 올림픽 때문에 말씀드렸죠. 아무래도 도쿄올림픽 때문에 인폼을 다 오픈하기는, 디스크로스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어쩔 수 없이 유튜브 뉴스를 보실 수 밖에 없습니다. 유튜브 뉴스가 전세계의 모든 네트워크를 갖추고서 모든 기상청들에 있는 기상정보들을 항상 24시간 전세계의 모든 시간이 한국에서는 새벽이지만 미국에서는 저녁일 수 있고 시간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24시간 기상정보를 볼 수 있는 것은 유튜브 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지진 뉴스를 꼭 보셔야 됩니다. 기상뉴스를요. 꼭 지진 뉴스 말고도 이런 자연재해 관련된 뉴스는 꼭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또 어떤 시그널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웨더 관련된, 날씨 관련된 뉴스 꼭 보셔야 되고요. 지금 서론이 너무 길었는데 죄송합니다. 28일 날 11일 30분 15초에 키우슈 가고시마 현의 야쿠슈, 여기 야쿠슈 섬에서 고세다에서 삽잠팔의 지진이 있었고 이로써 82번째 지진입니다.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여기가 위치구 키우슈고요. 여기입니다. 스님 기도하시는 것처럼 모든 일본 국민들이 지금 기도를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와 있습니다. 이미 어떻게 지금 바뀔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자연재해는 인간이 어떻게 바꿀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두번째 지진은 오늘 3월 1일 똑같은 곳에다 야쿠슈 섬에서 4.7이 있었습니다. 예로서 83번째 지진, 연속 두번째 지진이 발생한 것입니다. 발생 위치는 여기입니다. 전원의 깊이는 35km였습니다. 키우슈 가고시마, 여기서 지금 지진이 발생을 했는데요. 두번 연속으로요. 지금 2월 7일에 시메어, 바다 밑에 깊은 곳에 사는 시메어인 뉴그노스카이가 두 마리가 잡혔습니다. 뉴그노스카이라는 뜻은 용궁에서 온 사신이라는 뜻이고요. 지금 여기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생긴 시메어인데, 바다가 굉장히 깊은 곳에 사는 시메어가 얕은 곳으로 왔다는 것은 당연히 우리 인간이, 예를 들어서 서울 사시는 분이 광주나 부산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냥 이사 가시겠어요?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으니, 그 먼 곳을 갈 때는, 저는 먼 곳보다는 광주나 부산 지역으로, 그러니까 전혀 연고지가 없는 곳, 연고지가 있을, 만약에 없는, 없다면 연고지가 없는데, 갑자기 광주나 부산으로 간다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겠죠.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연고지가 없는 곳으로, 얕은 곳으로 지금 시메어가 나온 겁니다. 지금 가고시마에, 그 뉴그노스카이가, 이것도 굉장히 이상한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2015년 12월 14일, 큐슈 사치마반도에서 쓰나미가 발령돼서, 30cm의 쓰나미가 발령됐습니다. 그래서 규모는 6.7이었고요. 1번 기상청은 7.0으로 발표했습니다. 그 다음에 2016년 4월 14일, 지진 규모 7.0이 큐슈 구마모토에서 발생을 해서, 이걸 큐슈 구마모토 대지진이라고 합니다. 지금 큐슈 지역에 있는 지진을 지금 리스트업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먼저 2015년 12월 14일, 6.7, 1번 기상청은 7.0, 그 다음에 16년 4월 14일, 구마모토 대지진, 이때 굉장히 큰 피해가 있었습니다. 사람이 깔리고 산이 무너지고 건물이 파괴되었다. 이런 정도의 큰 피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요. 물론 이 구마모토 대지진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이게 4월 14일에 발생을 했는데요. 4월 16일, 에콰도르는 같은 브레고리 환태평양 조선대입니다. 그런데 이 브레고리 환태평양 조선대에서 구마모토 대지진이 일본에서 입건한 이틀 뒤에 에콰도르에서 4월 16일에, 2016년 4월 16일에 규모 7.8의 대지진이 발생을 해가지고 350명이 사망을 하고 2068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전원의 기표는 20.6km였었고요. 이게 그 당시의 사진입니다. 에콰도르의 7.8의 대지진 당시 사진이고요. 그러니까 이건 저희가 에콰도르의 2016년 4월 16일 4월 14일에 구마모토 대지진이 있었고요. 일본에서 같은 브레고리이기 때문에 환태평양 조선대입니다. 이게 연관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다면 2016년 4월 14일 7.8의 대지진이 그렇다면 현재는 어떤가요? 그러면 2025일에 2021년 2월 13일과 2월 18일에 2월 13일과 2월 18일에 이렇게 두 번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에콰도르에서요. 규모는 5.2하고 5.3이었습니다. 이건 역시 과거에 리스트업된 과거에 에콰도르의 지진 상황을 보면 강진으로 봐야 됩니다. 갑자기 올점대로 넘어온 겁니다. 지금 엘레스카라든지 로스앤, 캘리포니아, 네바다, 아이다호, 오클라호마, 뉴멕시코, 칠레,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 인도네시아, 필리핀 이런 지역의 지진들이 과거에 비해서 지진의 강도가 굉장히 강해졌습니다. 2, 1, 2, 3 이 정도였는데 지금 5.6점대를 계속 치고 있습니다. 동일번 대지진대하고 매우 비슷합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면 지금 어느 정도 위험하신지는 판단이 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제 전역하고 오늘 새벽에 연속 두 번의 지진이 Q시에서 증후한 건 Q시에서 발생했다는 겁니다. Q시 지역이 위험하다는 거죠. 7.0의 본진과 수백해의 여진으로 인해서 사실상 도시기능이 마비가 됐었습니다. 그 당시에요. 4월 14일과 4월 16일에도 계속 지진이 있었죠. 4월 16일 날 에콰도르에서 지진이 있었습니다. 7.8이요. 이 구모모토 지진 같은 경우는 여기 Q시 지역입니다. 후쿠오카도 안전지역이 아닙니다. 지금 후쿠오카를 안전지역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가고실마가 여기 있고요. 지금 구모모토 당시에 사망자는 66명 부상자는 1,277명이었습니다. 피해 지역은 구모모토 현외의 Q시 섬입니다. 이 구모모토 같은 경우는 제가 기억하기로 내륙지진입니다. 그렇죠. 내륙지진이죠. 내륙지진이기 때문에 해상하고 달리 피해가 더 컸던 사망자이라든지 더 피해가 더 컸던 도시기능이 마비될 정도로 피해가 컸던 이유는 해상에서의 쓰나미가 아니라 아예 내륙으로 내륙지진이기 때문에 내륙지진이기 때문에 내륙지진이기 때문에 피해가 컸습니다. 진원의 깊이도 지금 보시면 11km 뿐이 안 됐지 않습니까 얕은 곳에서 발생이 됐기 때문에 지표에서 지표면에서 얼마 안 되는 곳에서 발생이 됐기 때문에 더군다나 내륙지진이기 때문에 피해가 엄청났던 것이고요 쓰나미가 오더라도 지금 도카이 대지진이라든지 난카이 트러프 대지진 같은 경우는 쓰나미가 5분 뒤에 도착합니다. 동일본 대지진은 25분이었지만 그런 것도 생각하셔야 되니까 쓰나미 발령 뒤에 대피하겠다는 생각은 잘못되신 겁니다. 도카이 대지진 같은 경우는 5분 뒤에 도착하기 때문에 피할 시간 자체가 없습니다. 제가 생각할 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진 관련된 피할 수 없다는 것도 가장 우리가 해야 돼요. 지진이 나서 우리가 지금 어떤 팬데믹 시대의 상황에 있어서 일본을 떠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태양터전이 일본에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일본을 어떻게 벗어나긴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 계신 교민분들과 유학생분들은 이런 것도 한번 최악의 경우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는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지진이 났다 그래서 반드시 다 죽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진 이후에 생존자로서 발견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구멍모터 지진처럼 내륙에서 지진이 났을 경우에 건물에 깔릴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호루라기라든지 어쩌면 비상라이트 같은 거 가지고 계신 상황에서 방독면 같은 것도 있으시면 좋으시겠죠. 이런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 안전요원들이 오셔가지고 구출을 하실 수 한국어로 얘기하면 119죠. 그런 119 요원들이 오셔가지고 구출을 해주시는 그런 것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됩니다. 건물이 깔렸을 때 깔린 이후에 건물 내의 예전에 산풍 백화점 그때 붕괴됐을 때도 보더라도 굉장히 오랜 시간동안 생존하신 분들이 계셨거든요. 건물이 붕괴돼 가지고 그 밑에 깔린다고 하시더라도 미리 대피 상황을 다 생각하시고 지하실에서 잘 대피하시면 건물에 깔리셨다 하더라도 생존 여부가 가능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방독면이라든지 비상라이트라든지 호루라기 같은 걸 가지고 계시고 비상식량이나 물 같은 거라든지 미리 지하실에 가지고 계셨다든지 아니면 아파트라 하더라도 그러한 어떠한 방독면이라든지 비상라이트 아니면 호루라기 같은 걸 가지고 계셨을 때 나중에 구조되실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 것도 생각하셔야 돼요. 지진을 나면 죽는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발생 이후에 나는 살아나겠다라는 어떤 그런 거에 대한 준비도 생각하셔야 되는 얘기인 거죠. 만약에 어떠한 아파트가 아니라 그냥 아파트가 아닌 곳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일본 내에 일본 내에 지하실 같은 데다가 비상식량이라든지 방독면, 비상라이트, 호루라기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준비해 비상 가지고 계시다가 나중에 구조를 구조 요청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하에 깔려 계실 때에 구조 요원들과 어떻게 서로 간에 커뮤니케이션 하실 것이냐 그거에 대한 생각을 꼭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아 이 그 키오슈 쿠마모토의 강진이 피해가 컸던 이유는 내륙에서 발생한 직하형 지진으로서 이 진원의 깊이가 얕았던 이유가 주의 원인이었습니다. 이때는 그 내륙에서 발생한 지진이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얼마 전에 그 카쿠타에서 지진 후쿠시마에서 그 근처에 카쿠타에서 내륙지진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호카이도에서 호카이도에서도 내륙지진이 하나 있었고 제 기억으로 얼마 전에 그리고 지금 보시면 오늘 지진이 발생한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구수 가고시마 야쿠시마 섬은 애니메이션 원령공주의 모델이 된 섬입니다. 너무 우울한 얘기만 하다 보니까 좀 다른 얘기도 한번 바꿔봤습니다. 애니메이션 원령공주 라는 게 굉장히 유명한 게 있는데요. 그 모델이 된 섬이 바로 구수 가고시마 야쿠시마 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 방향을 바꿔서 생각해보면 가고시마 야쿠시마 섬은 도쿄에서는 직선거리로 1030km 오사카에서 660km 위치하는 세계 자연유사함에 굉장히 아름다운 섬입니다. 야쿠시마 섬은 굉장히 아름다운 섬입니다. 아름답죠? 보시면 울릉도의 3배 크기 구수 가고시마 야쿠시마 섬은 일본에서 다섯 번째로 큰 섬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섬이고요. 이 섬은 1993년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으로 지정된 것이고 섬 전체가 자연 익기로 뒤덮여 있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익기가 자라고 있는 섬입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섬입니다. 한번 네 지금 현 상황에서는 일본이 그러니까 우리가 갈 수 없지만 나중에 일본이 만약에 이번 위기를 넘길 수 있다면 만약에 넘길 수 있다면 한번 가보고 싶은 섬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좀 그리고 또 말씀드리기 대만이 대만이 일본 큐슈 가고시마 현 지진이 발생을 자주 할 경우에는 데이터를 놓고 지금 이거는 데이터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큐슈 가고시마 현에 지진이 많이 날 때 브라질 멕시코 파피아 유기니 에콰도르 대만 필리핀 인도 여기서 지진이 많이 났었습니다. 과거에 따라서 브라질 멕시코 파피아 유기니 에콰도르 대만 필리핀 인도 사시는 교민분들 유학생 분들은 당분간 지진에 대해서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브라질 멕시코 파피아 유기니 에콰도르 대만 필리핀 인도 에 사시는 교민분들 유학생 분들은 당분간 지진 에 대해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유튜브 뉴스를 들으십시오. 그 다음에 대만 이 국가들 중에서도 대만 가장 많이 지진이 발생했었습니다. 큐슈 탈동 교민분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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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진에 유의하셔야 됩니다. 데이터를 봤을 때 탈동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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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헝춘이 있죠. 헝춘이 자주 나오는 곳이에요. 항상 대만을 얘기할 때는 이란 그 다음에 화련 헝춘이었죠. 그런데 카우슈 가고시마 현 지진이 날 때는 데이터 상으로 탈동지역 이 지역입니다. 이 지역 헝춘 탈동 이 지역에 지진이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대만에서 지진이 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당분간 대만에 사시는 교민분들 유학생 분들은 탈동 이 지역 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진이 났다고 해서 다 사망하는 거 아니니까 항상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서 이렇게 좀 버튼을 할 수 있도록 해결하겠습니다. 오늘도 좀 어두운 소식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저기 오늘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로 운영하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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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